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삼부토건 이제 바닥에서 어 또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서 혹시나 매도하신 분 없길 바랄게요 진짜로 매도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시간을 끄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저 여기서 이제 급등 못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공포심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매도를 하시거나 손절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단언컨대 여기서 매도하시면 나중에 절대 후회하십니다 후회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매수 시그널 유효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명히 요 내용들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다른 내용들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좀 살펴보고 그러면은 대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단은 보시면은 사실 요 종목 이낙연 관련 주인거 이제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낙연 어 국회의원 관련 주인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보시면은 최근에 바로 며칠 전에 요렇게 캠프 댓글 조작 의혹으로 지금 또 카카오 압수수색에 들어간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사실 여기서 이제 반등을 만들어줘야 되는 시점에서 터지고 나니까 반대로 다시 좀 이렇게 하락세를 만들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렇게 되면은 어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일단 드렸지만 어 분명히 요 구간을 또다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악재가 터졌잖아요 악재가 터졌으면은 분명하게도 요 구간 안에서 또다시 어 하락세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결국에는 요 정치인맥주라는 게 이런 흐름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어 이 정치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어 급등락이 나오기 때문에 어 그 관련 정치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주요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요런 내용들이 나옴으로써 아마 흐름을 한 번 더 이렇게 꺾어가는 흐름을 좀 예측을 하셔야 되고 보시다시피 이에 따른 수급들 보세요 수급들이 조금 이제 쉬어가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매도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굳이 우리가 여기다 대고 뭐 매수를 또 구간 구간마다 가져가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적의 매수 시점에 왜 우리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는 매수 자금이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딱 떨어지는 그 시점에 최적의 매수 시점 그러니까 즉 제일 바닥권에서 최고의 바닥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지 우리도 유리한 흐름을 나중에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 제한된 자금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말입니다 최적의 매수 자리에서 바닥권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게 언제냐 그 정치인맥주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지만 결국에는 우리도 최대 최저점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 외의 내용들도 한번 보면서 가져가 볼게요 자 일단은 뭐 자금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상수급이 발견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즉 꾸준하게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 이해를 했어 그렇다면은 그 다음 내용들이 뭐가 나올 수 있는지 좀 보면은 분명히 여기 보시면은 이재명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님 관련해서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건데 어 이제 김은경님께서 중간 역할을 하다가도 또 이번에 이 언행이 조금 논란이 되면서 또다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 신명계 즉 이재명 대표님과 그리고 이낙연 어 전 대표님과의 요 도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어 이낙연님 쪽으로 만약에 승기가 기운다 어 종로 쪽 출마가 이낙연님 쪽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하게도 주가 급등은 크게 나올 수 있다 다만 그 자금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분명히 매수하는 시간도 그리고 그에 따른 또 뭔가 내용을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할 거예요 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종로에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분명히 어 많은 당에서 준비를 하겠지만 여기 어 여당 쪽에서 여당이 아니라 이제 요 민주당 쪽에서도 아마 큰 준비를 가져가야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용이 조금 더뎌질 수는 있다 하지만 기다린 만큼 급등이 좀 더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진짜 제 말 딱 여기서 기억해 주세요 급등이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어 자 3부 톡에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좀 수익권에서 제가 분명하게도 몇 번이나 수익을 다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또다시 만들 수 있는 구간에 진입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지금 어 하락폭에 있다라고 하락에 물려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자 이렇게 이렇게 정치인맥 중 관련된 부분들은 급등락이 수없이 나옵니다 한번 시작되면은 보시다시피 그 사이에 멈춰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락에 머물러있다라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이거를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면은 우리는 지금 이런 구간에 있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 나중에 보면은 빈각의 빈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빈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아시겠죠 지금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상승이 끝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또 남았죠 그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게 여당 쪽 그러니까 즉 지금 정권과 관련된 기업은 맞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연계가 되었던 기업인 것도 맞고 그에 따라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계속 수혜주가 되고 있잖아요 왜? 부동산 92기업이 왜 우크라이나 재건 최대 수혜주로 등극을 했냐고요 결국에는 현 정부와 정책과 엮여가는 동목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 종목을 접근하면 절대 수익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시면 사실 수익 내기가 너무나도 힘들다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등에서도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산부 톡원 자료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톡방 좀 사람이 많아지니까 톡방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언급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지럽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께는 제가 그냥 산부톡원 자료 ppt 자료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산부톡원 자료라고 보내주세요 아마 어지러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매매 대응 전략집 만약에 여기서 이런 재료가 나왔다 그러면은 급등락이 어느 정도 예상되니까 그때마다 상승폭을 좀 더 크게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짜놓은 전략집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보시면 되고 기업에 대한 내용들 분명히 산부톡원은 뭐라고요 부동산 92에 위치한 그런 건설사 기업인데 과연 이 기업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최대 수혜주가 되었나 결국에는 기업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와 그리고 지금 이낙연 전 당대표와 과연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급등락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연 나중에 얼마만큼 상승이 또 나올 수 있을지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예측을 하고 계시고 알고 계셔야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큰 수익들 큰 수익들 다 챙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기에는 어 이거 밑에 사서 여기서 사면 진짜 수익 크겠다 라고 하지만 라고 하지만 지금 밑에서 사서 과연 지금까지도 들고 있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확대해서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불안하잖아 매도를 한다고 매도를 아 이제 꺾였으니까 매도를 한다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 올 거라고요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보세요 분명 꺾이는 자리처럼 보일 겁니다 자 그 전에도 보시면은 꺾이는 자리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도 급등이 한 번 더 나오고 또 나오고 하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꺾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거를 뚫어가는 재료들이 또 나올 거라고 총선을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된 부분이 아직도 들어가 있고 재료부터가 이미 탄탄한 재료잖아요 단기간에 끝날 재료도 아니잖아요 단기간에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정말 우리나라에서 몇 없는 재료 중에 하나 두 개나 들어와 있잖아요 두 개나 제 말 틀렸어요 웬만한 것보다는 많이 올라갈 만한 단기 급등 재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대응들 삼부톡에서 혼자 어렵다면 같이 하자고요 분명히 무서울 거야 왜? 이 수익금 그대로 정치인맥 관련된 거 정책 관련된 부분들 종목들 쉽게 안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세력들이에요 그 세력들이 이렇게 쉽게 빼지 않습니다 괜히 정책 정치인 관련주들이 1000% 1800% 올랐던 이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삼부톡온도 마찬가지로 7800%에서 1000%까지 올랐던 이력을 보여드렸잖아요 보고도 여러분들이 못 믿으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2000% 가까이 올랐어요 300원에서 6000원까지 최저점에서 물론 100,000% 이상은 올랐겠죠 중간쯤에서 잡았으면 이 정도입니다 절대 이런 종목들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진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이미 재료부터가 다릅니다 이미 벌써 두 개나 들어와 있잖아 아시겠죠 제가 어떻게 이 종목들 여기서 급등 나올 때도 여기서 다시 꺾여서 내려갈 때 왜 제가 매수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매번 내려갈 때마다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수익을 7번에서 8번이나 드렸냐고요 그렇죠 영상 자료로 자료로 다 남아있습니다 제 영상들 확인 꼭 해보세요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자리 이제는 두 번 다시 안 올 자리고 이 자리에서 또다시 20-30%의 수익을 또다시 만들어내겠죠 그거 보면서 8번 9번째 벌써 9번째 수익을 또 만들어드리는 건데 제 영상 처음부터 보셔가지고 9번째 벌써 수익을 놓치시는 분이 있다라면 진짜 유감일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9번째라도 놓치지 말자고요 삼부톡에서 기다릴 거고 삼부톡원 삼부톡방 어지럽다 하시면은 삼부톡 자료라도 받아가세요 삼부톡원 자료라도 아시겠죠 삼부톡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움직여서 움직이는 사람이 돼서 꼭 주식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 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 카톡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내가 좀 잡았으면 손실을 좀 회복을 할 수 있을텐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력 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 되느냐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감사하게도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시장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0127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코드번호 보내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같이 수익 크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수익 크기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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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